음악 참여연대는 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소인 시민권리찾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과 영화는 재벌 대기업의 풍미구조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민생희망 본부는 영화관 확 바꾸자라는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영화관의 비싼 팝공가격, 3D안경 구당 판매 행위, 원하지 않는 상업광고로 상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영화관을 확 바꾸자! 2000년 참여연대에서 안 내리면 쳐들어간다 통신비 인하 캠페인을 진행하여 통신비 기본 요금이 인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필요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 행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회원님들도 1인 시위에 동참해주세요. 시민의 권리는 곧 나의 권리, 회원님들의 권리입니다.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찾는 참여연대 활동에 함께 해주시고 알게 모르게 빼앗기는 권리에 대해서 제보 많이 해주세요. 시민의 정당한 권리